반갑습니다. 딱풀어 너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아 이거 어색하네요. 딱풀어 너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제목 보시면 왜 이 영상을 찍는가를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즘 우리 제자들이 진짜 시간이 없나 봐요. 오리엔테이션을 잘 안 보나 봅니다. 그래서 급기야 영상을 제작해서 큐뱅크와 큐뱅크 블랙 라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교재 제작 의도와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고요. 딱풀어 이제 풀어보자 문제를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소개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선생님 전 오리엔테이션 받고요. 큐뱅크랑 큐뱅크 블랙 라벨을 다 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더 보지 않아도 되고 이 두 교재의 차이점이 궁금한 친구들은 끝까지 보시고 내가 이 교재가 필요한 건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회문화 얘는 뭐냐? 2025 최적 시스템 개념 완성 플러스 그렇죠. 여기에 큐뱅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큐뱅크 원래 큐뱅크는 그냥 선생님 연구실에서 문제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을 항상 큐뱅크라고 했습니다. 발음도 괜찮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큐 큐가 뭘까? 큐 문제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은행으로서 기출문제를 쭉 나열을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기출문제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순서 배치라든지 아니면 교재 구성이라든지 얼마만큼 정교하게 이 주제가 나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한 단원이 통으로 묶여져 있는 기출문제지군요. 그 단원이 끝날 때까지 문제를 풀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왜? 골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비교를 딱 배웠어요. 바로 딱 그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실려있고요. 그다음에 관점에 관련된 것이 딱 정리가 되는 순간 또 거기에 해당하는 걸 계속 진도를 탁탁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선별했기 때문에 크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있는 개념완성 플러스 큐뱅크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개념 분량이 많지 않아서 개념완성과 큐뱅크 블랙라벨을 큐뱅크를 한 권으로 묶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답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그냥 순서에 맞게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게끔 주제를 나눠서 배치한 것뿐이니까 얘는 243문항이 실려있는데 여기는 고난도 문제의 유형도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사회문화 막상 공부하다 보면 쉽게 풀리는 건 쉽게 풀리는데 이게 유형이 독특한 것들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률만 딱 봤을 때 그냥 어려운 문제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유형별로 여러분이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형을 표기를 해드렸어요. 어쨌거나 얘는 답이 하나짜리를 우린 그냥 큐뱅크라고 부릅니다. 답 하나짜리 기출문제 정치화법은 아예 큐뱅크가 따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답이 하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기출문제 여기 오른 것은 오른 것은 오른 것은 오른 것은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는 총 229문항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려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세한 해설까지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큐뱅크 블랙 라벨이 뭐냐라고 하면 아예 그냥 별도의 책이죠. 다른 표지잖아요. 두 권짜리입니다. 랩핑되어 있어요. 왜? 해설지가 따로 제공이 되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우리 제자들이 큐뱅크 블랙 라벨 책 너무 좋은데 채점할 때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해설지가 아주 상세해서 좋은데 이걸 수시로 참고하기가 불편해서 어차피 좀 분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시작부터 해주시면 안됩니까? 라고 하길래 과감하게 분책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원래 큐뱅크 블랙 라벨은요. 약점 공략 특강의 교재예요. 그럼 약점 공략 특강을 언제 열리는 강의냐? 5월 달에 열려요. 그럼 5월 달에 열릴 그 강의의 책을 왜 미리 내셨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기출문제집이고 변형된 문제집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 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에는 당연히 교재 구매할 때 부담이 되겠죠. 개념 완성 세트도 구입해야 돼 큐뱅크 블랙 라벨도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어차피 이거를 딱 준비해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게임 시리즈 사회문화의 통계 게임 그 다음에 정법의 선거 게임 빼고는요. 5월 달까지 즉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추가로 교재를 구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내가 약정공약 특강을 들을 텐데 그때 가서 사야지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미리 준비해서 내가 그냥 풀어나가면서 연습하고 나중에 5월 달에 약정공약 특강이 열리면 그때는 약정공약 특강 주제가 그 책의 인덱스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넣었거든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약정공약 특강 주제라고 적어드렸는데 이게 책 옆에서 딱 티가 안 나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책을 소화해야 될지 강의에서 무엇을 다루어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그냥 책 옆에 딱 펼쳐보면 인덱스가 다 펼쳐져 있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약정공약 특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만큼 신경을 썼고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요. 통계 게임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통계 게임 교재라는 게 아니라 통계 게임에 관련된 그 통계 문제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죠. 445문항이 실려 있습니다. 결국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개념완성 플러스 큐뱅크에는 통계 문제를 빼버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통계 문제가 실려있다 보니까 어? 개념 듣고 이거 안 풀리는데 지레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게임이라는 교재에다가 통계 문제를 실어드릴 텐데 어차피 변형된 문제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큐뱅크 블랙 라벨에는 이미 이걸 다 실어드려서 총 445문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전년도에 기출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답이 다 기억날 정도로 문제만 딱 봐도 그냥 대충은 답이 4번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왜? 답이요 없는 것도 있고요. 모두 정답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세 개인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 답을 외워서 풀 수도 없고 대충 문제 푸는 방식은 기억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손가락 걸기 안 됩니다. 손가락 걸기가 뭐죠? 풀다가 1번, 2번 해서 답이 나왔어. 그러면 3번, 4번, 5번 안 읽고 넘어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손가락 걸기 하면 아마 손가락이 남아나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블랙 라벨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그냥 고급지다라는 뜻으로만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고급지다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변형을 했거나 아니면 훨씬 더 큰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큐뱅크 뒤에다가 문제은행 뒤에다가 고급진 블랙 라벨이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어차피 5월달에 이걸 풀 건데 약점공약 특강에서 다뤄주는 주제가 있고 안 다루는 주제가 있다 보니까 그때 5월달에 이 책을 딱 마련하게 되면 한 달 동안 445문항을 다 풀고 오답 정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6월 모의평가 대비로. 그때 가서 하느니 그냥 미리 그냥 한 방에 사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풀어가면서 아, 이 주제는 나중에 또 한 번 반복해 주시는구나. 그땐 강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큐뱅크 블랙 라벨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문제풀이에 재미를 붙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한 권 두 권 더 사서 푸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막 풀었어. 많이 틀렸어. 한 번에 또 한 번 깔끔하게 맞춰보고 싶어. 또 한 번 도전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일정을 땡겨서 12월 달에 이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정법은요. 똑같이 이렇게 디자인된 표지에 여긴 총 몇 문항 실려있냐. 467 문항 실려있는데요. 살짝만 좀 구성을 소개해드릴게요. 아까는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은. 큐뱅크는. 하지만 큐뱅크 블랙 라벨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써있다 보니까 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옆에 보면 넘기면 빠른 정답이 있거든요. 빠른 정답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248번에 4번 5번 답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개짜리 하나짜리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디귿 하나만 남는 것도 있죠. 정답 없음도 있죠. 모두 정답도 있죠. 이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제공된 해설지에는 마찬가지로 정답 한 번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왜 맞고 틀리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드렸기 때문에 자습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우리 게시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딱 정리해드리면 큐뱅크는 그냥 답 하나짜리 큐뱅크 블랙 라벨은 전부 변형 나중에 기선제압은요 기선제압은 선지가 5개가 기선제압은 선지가 5개가 아니고 큐뱅크 블랙 라벨까지는 선지가 5개인데 0개부터 5개까지가 정답 멀티 정답 나중에 기선제압은 선지 최대 선지 3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이제 차용을 하시죠. 많이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원조는 우리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답 하나짜리인 문제에 너무 익숙해서 좀 재미가 없다. 좀 깊이 있게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지를 완벽하게 분석해보겠다는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개념완성 강좌를 들어요. 그게 코어 버전이든 형강 버전이든 들어. 그 다음에 각 어... 뭐 강의 끝날 때마다 몇 번까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큐뱅크 블랙 라벨을 펼쳐서 어... 푸는다라고 생각하면 해당되는 주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를 들어. 답 하나짜리를 풀어. 그 다음 크로니클은 뭐냐 크로니클은 OX 형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있을 때 블랙 라벨을 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마치면 더 이상 개념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 대수능 문제까지를 넣은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영상 볼 때쯤이야 다른 선생님들도 혹은 출판사들에서도 기출문제집을 냈겠지만 최초로 기출문제집을 그것도 변형된 상태에서 낸 건 그냥 우리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걸 고민을 해서 미리 발간을 했을까 당연히 손이 많이 가는 이 작업을 나중에 5월 달에 해도 될 걸 왜 미리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미리 준비한다는 친구들이 요새 워낙 많기 때문에 큰 도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엔 진짜 거의 뭐 답 하나짜리는 아주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큐뱅크와 큐뱅크 블랙 라벨 우리가 줄여서 큐블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큐뱅크와 큐블라의 교제 차이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기에 딱 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친구들한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다음에 또 질문이 많은 거 하여튼 뭐 질문 많은 것들이 많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안 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문들을 또 한 번 묶어서 전달해 드리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우리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